네, 남자 웹 예능 MC 부문 어서 오십시오. 네, 중앙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와, 네, 브라이언님을 뵀다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상패와 또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 보여서요. 아, 괜찮습니다. 네, 청소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또 이렇게 웹 예능 MC 부문에 네, 상상도 못했죠. 네, 상상도 못했고 왜냐하면 또 되게 강하고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포장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 나는 안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진짜 프라이 투 스카 이후로 혼자서는 이렇게 또 상 받은 건 처음이라서 네, 이 캐릭터가 대체불가하신 것 같아요.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 캐릭터가 아니죠. 그렇죠? 캐릭터 아니죠. 진짜 그래요. 본 모습이죠. 네, 본 모습이고 더러운 집 가면 욕 나올 수밖에 없고 아,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무래도 브라이언 씨께서 워낙에 청소와 관련돼서 정말 이 뼈때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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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게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오는데 네. 저는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네. 드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는 방송을 시작했지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청소에 관심을 갖고 어, 이제는 청소 시작할 생각도 못했죠. 네.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청소 팁도 많이 알려달라 부탁도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는 청소강 시작했지만 너무 저를 전문가로 보니까 네.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네. 준 전문가 아니신가요? 전문가 아니라 청소광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 광처럼 청소를 좋아하고 또 광 내기 위해서 청소한다 막 이런 거였는데 아,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제가 무슨 청소업체를 시작해서 막 전문가처럼 그렇게 일을 하겠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도 다 검색하고 다 공부하는 편이라서 아, 그러셨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브라이언 씨께 저희가 바라는 것은 네. 뼈 때리는 조언. 청소해. 뼈 때리는 조언. 청소 안 하면 싸가지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네. 한 마디. 저는 제 자신한테 말하는 거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청소 안 할 거면은 왜 사니? 이런 생각을 해요. 전 제 자신한테. 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냉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왜 살아? 청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카메라를 보고 한 번 더. 네. 어떤 카메라를 볼까요? 네. 도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청소를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희들 청소 아직도 안 하니? 그럼 왜 살아? 죄송합니다. 너무 냉정하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동기부여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